wes Punched . . 일단 이기려면 메카는 확인해야 될 것 같애. 입구를 이상하게 바꿔서 메카닉이 해야겠다 상대요? 여기 상대 어제 패턴 상대잖아요 이 핑크 걸림 끄고 있습니다 상춘 준비 완료 영역 내리시죠 작업 끝 상춘 준비 완료 우리 편에 고수가 있으면 입구 막는게 이렇게 막는게 아니라고 아마 얘기를 할거야 영역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SCB 준비 완료 끄고 있습니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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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지행정님 안녕하세요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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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방네 토토스 얹어 그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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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공격 나 명력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명력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네, 회장님. 작전 준비 완료. 1시에 가겠습니다. 야, 나보다 1시간 더 못하는 것 같아. 사령관님. 작전 준비 완료. 사령관님. 작전 준비 완료. 명력 확인. 아... 마린 나오면 안 돼요. 마린 나오면 안 돼. 준비 완료. 예, 회장님. 작전 준비 완료. 명력 확인. 명력 확인. 이거 패 많은 사람들은 괜히 패가 많은 게 아니라니까. 어, 어떻게 방금 저기서 생마리는 나올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팩토리를 간다고? 뭔 빌드야. 아니, 이거 내가 못하는 책 하나 잘해지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1시가 못... 1시가 못하는데 그냥? 어... 진짜 못하는 사람 있네. 아니, 일단 포토에 안 막혀서 4베럭스 마린 메딕 하면 되는데 2베럭 이후에 팩토리 가고 생마린 오지게 뽑네. 메딕도 안 나오지. 그리고 끝. 덮고 있습니다. 덮고 있습니다. 덮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딩 나고, 스티머가고. 12시는 레어. 12시 약간 위험해 보인다. 근데 둘 다 패가 많긴 하다. 네, 회장님. 꼭 사용한 주로. 알겠습니다. 꼭 사용한 주로. 그래도 나름 12시는 심시티 할 줄 알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뭐야. 1시가 좀 심한 것 같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7시 뮤탈 같은데? 그치, 뮤탈이야. 선내어네. 와, 졸나 빠르다. 바로 쿨러킹 해야 될 것 같아. 불리하다. 선내어라서. 포토 막히고. 12시 막히고. 루탈 뜨고. 어? 뭐야. 한시 개고순데 형님들? 포토로 막힐 거 알고. 미리 간 거구나. 어, 미래를 본 거구나. 미래를 본 건데? 미래를 본 건데? 어. 마린 뻘쳐 조합.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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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엑쇼하면 안 돼. 뭔빌드야 저거. 미네랄이. 미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목어드립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닫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잠깐. 열주 슬프 밖에. 스탈 디비 안 했어. 좌표를 보내십시오. 이게 제가 왜 헬프 갈 거라 외치는 줄 알아 형님들? 짓이 치고 나갈 수가 있어. 빡쳐가지고 이거 쳐줘야 돼 꼭 공방할 때 지들 빡치면 나가거든 애들은 공방인데 특징은 지들 게임하다가 지들 맘에 안들고 나가 공격되어 공격되어 지금 헬프 타이밍이 아닌 헬프가가지고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공격되어 과절 내격 예산 완료 과절 내격 예산 완료 좌표를 보내십시오 아 이거 제 아이디가 시청자 형님 아이디에요 아이디 빌린거에요 말씀하십시오 태만 아이디 58 승 523팽 이 아이디로 하면 좋은게 홈팀 애들이 조금만 도발해도 반응이 좋더라고 이 아이디로 게임하면은 어 뭐 이 10세끼 하면서 바로 욕 나오더라고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채팅을 치면은 아 말씀하십시오 사령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공격 대역으로 과절 아 지혜인 형님 아이디도 붙여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령 공격 대역으로 내격 예산 완료 공격 대역으로 공격 대역으로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과절 공격 대역으로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공격 대역으로 내격 예산 완료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일부러 컨트롤 못하게 렉걸리는거 같애 공격 대역으로 과절 공격 대역으로 내격 예산 완료 아 문의식 공격 대역으로 수신했음 레이스 출격 대기 중 내격 예산 완료 학점 준비 완료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아 지혜인 형님 누나랑 게임 해가지고요? 아아 지혜인 형님 실력에 패가 많을 수가 없지 어 나 한시 진짜 천천히 한다 안전제일주의야 야 언제 나와 인출할 생각이 없어 내가 볼 때 갓 땜에 다 죽고 나올 것 같애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참여할 수 않습니다 그곳에는 참여할 수 않습니다 라이스 출격 대기 중 과절 좌표를 보내십시오 영역을 내리시죠 좌표를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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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팀이 답답하다고 자극을 하거나 뭐라 하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배신할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빡쳐가지고 절대 팀이 못한다고 욕을 하거나 답답하다고 발언은 하시면 안되요 지켜봐야됩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오오오.. 천천히 펑크하면서 나와 도미미 한식 빈집 한식이 위험한데? 목표 1. 부탈만 먹으면 할만하다 널 다 먹었다 아니 이게 내가 못하는척 하나 잘해지기로 할라 했는데 우리편이 못해버려가지고 열심히 해야돼 못하는척을 초반밖에 할 수가 없었어 내가 못하는척을 해도 못하는걸 몰라 우리편이 우리편이 암이기 때문에 수몬이 암이라서 이 위험을 제거할 수 없을 때 우리편이 공격적인 흰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위험이 암이라서 그니까 못하는척하는 잘해지기는 같은편이 좀 패가 뭐야 승이 좀 많거나 던적이 좋은 애들일 때는 하면은 반응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편들처럼 둘 다 패가 많아버리니 못하는척을 해도 못하는건 모르는데 아 이거 지는거 아니야? 정보기 원하는 털리를 구입하여 한시가 좀 잘 버텨줘야돼 살아있어야돼 저쪽으로 잡아둡니다 스크랩 Driver 항력만 내주시기 정화 씨비 완료 кап판 퐁퐁을 깔 throng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목표 설정 어차피 콜 November 9월 1일까지 키우면서 병력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송에 적용 active. 지금 예전적인 게 babble 하다. 난 아내에도 잘 도착할 것 같습니다. 눈빛 우리는 전aff's sayings을авно 합니다. 파ㅇ둘 전aff's 목격지를 구입해서 구입할 의도를ении 후에 해장이 가능합니다. 목격 지는 것입니다. 그는 중앙방송에 공격 및 다섯일까지 클릭할게요. 하지만 전차대 안에 중계량을 시키며 공od의 확보가 시간을 보이시죠. 이제 우승들이로 작용할 수도 있는янus throws는 난소입니다. pieris 비 won 무선과 대기조입니다. 전차대lines 강도挑ighiantes 뺏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실제. 목표 위치는 문제없습니다. 압력을 내리시지요! 도시의 방향입니다. 목표 위치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전투 중의 월요일 회장님 역전을 행시합니다 전제 납득 서블렉은 도가가 부족해서 블럭 최애십비 완료 그럼 연령을 내려주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사령반이 접퇴라보며 샷블렉 택하십시오 전투 시행중입니다 범벅 버티로 1515 님 별풍선 아 우리 지애인 형님 부탁 선물 감사합니다 아 지애인 형님도 감사합니다 아니 형 저 지금은 같이 못해드릴 것 같은데요 저 잠깐 지금 뭐 찍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있다가 같이 해드려도 될까요 형이?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좌표를 보내십시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본부 제시 바랍니다 아니 근데 연두가 이제 버티는 게 아니라 진출을 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너무 존버테라니 좌표를 보내십시오 본부 제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목표 위치는? 좌표를 보내십시오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내가 하는 거 보이잖아. 내가 하는 것처럼 천천히 신출 한번 해봐요. 하나. 소중력을 전달할 수 있어요. 전투 중입니다. 소비에 헷갈려는 판단을 회복하여 금지에 도와줍니다. 4. 지속이 다 되어있습니다. 라이브아 존버테랑 난 폐하이디라서 아 이기긴 했죠 왜냐면 스캔을 뿌렸는데 리콜도 없었고 캐리어도 없어가지고 캐리어나 리콜이었으면 레이스 고쳐가지고 쓸라했는데 레이스 필요없는 상황이네